잠을 생각해보면 자요. 진짜 제 행실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she'sονthin 그냥 웃고 아주 친한 친구들 그럼 친구들과 꼬비모 만난 친구들 되게 센터야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저에게 하루가 전증했다가 부르지 않을 거예요 편한 친구들 왜요 형만 Lond Ziggy 감사합니다. 누가 나오냐, 어디 가서 이 메뉴를 먹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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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데뷔 이후에 가장 기억하고 있는 하루가 있다면? 데뷔 이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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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시간, 습관 시간, 아니면 지하철 운영하는 시간에 그리고 딱 그때 한참 보일지 보일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음악 들을 때, 뭔가 일부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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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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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통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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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새벽에 오픈 오프라는 톤이 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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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우리 모여서 한번 할까요? 여기 나오고 계셔가지고 아.. 네.. 네.. 귀엽게 온라인으로 가게 신 HandyUP 자 그럼 오늘 웃어드리고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블제보mar입니다 안녕 아 일단 저희도 잘 와 봐 여러분 저희도 잘 와 봐 여러분 하룬 여러분 하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